여러분 여기 키다 온 것 같아요 키다 온 것 같아요 내가 콧물인 것 같아요 내가 콧물인 것 같아요 내가 망가치면 네가 나를 볼까봐 나를 혹시나 거쳐줄까봐 좋은 거 하러 왔어 시끄럽고 졸렸다 그래 이제 집에 가야지 지금 뭐해 밤에는 바람이 점점 차가운데 따뜻히 좀 잊고 뭐 부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내가 가진 언어로 표현 못해 알잖아 내가 좀 서툰지 술 한잔했어 너무 보고 싶어서 네가 싫어하는 담배를 높이고 술 더해서 술이 깨면 미워질까봐 마시다 보니 조금 취해 썩고 노지 청아야 지금 몸에 빨리 와 너 올 것 같아 여기서나 기다리는데 청아야 오늘 따라 네가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좀 못났지 미안해 하자 오케이 형 나 어떡해 지금 지금 의식은 점점 희미해가는데 네 얼굴은 더 또렷하게 생각이 나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나란 놈이 그렇지 뭣도 못해 말도 못하는 내가 싫어 술 한잔했어 네가 싫어해 담배를 높이고 수고했어 술을 깨면 못해 하핳azz 아핳azz 믿어서 마시다보니 조금 질서 어 두두둥 어 어 어디에 지금 뭐해 빨리 와 너 올 것 같아요 여기서 나 기다리는데 청와라 우리 자라 네가 보고 싶구나 또 보고 싶어서 미안해 하하하 내가 처음에는 괜찮은데 지연아 하하하 야 이거 올리면 콩개 콩개 야 이거 진짜 올리면 대박이다